얍! 니가 너의 심장 프로젝트에 새로운 참가자구나? 아... 여긴 지구가 아니야 딱 봐도 3D잖아 지금 니가 떨어지고 있는 이곳은 노아라고 불리우는 곳이야 니가 사는 곳인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야 사슴 비켜! 어! 죄송합니다! 나랑 짝짓게 할 사람! 야! 나도 조용히 해! 마을 소개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섹시한 수용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바다도 있지 어? 사람이 왜 하나도 없냐고? 겨울이니까 아마 다들 마을에 모여있을 거야 참 평화란 곳이지 가위바위보! 뭐? 왜 늦게 내 뒤질래? 참 평화롭지? 그리고 여기가 노아의 강원도야 겨울이라 눈이 많이 쌓여있지 우와! 코끼리 가족인가봐 너무 보기 좋다 아... 오늘도 먹잇값 못 찾으면 새끼라도 먹어야지 아! 인사드려! 박잠래 할머니랑 김경자 할머니셔 저건 무슨 새요? 뭐가 보여? 소개시켜줄까? 아 괜찮아? 별똥별이다! 다들 소원입니다! 별똥별! 조심해! 도망가자! 별똥별이 왜 저렇게 크냐고? 지구에서 보이는 별똥별 떨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야! 이곳 노아는 지구처럼 평화롭게 만난 곳이 아니야 소토라는 사악한 신이 잠복하고 있어 각가지 위험이 도사르고 있지 그는 대륙생물들의 부정적인 영소를 끝없이 흡수하고 있어 이제 좀 보여? 먼저 간 영감이 보여 아니야! 소토랑 상관없으셔! 이분들은 그냥 진짜 평범한 할머니들이셔! 아무튼 넌 여기서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야! 우선 네가 노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일단 밑바닥에서부터 일하게 될 거야! 반납 구분 없이 1년간 광석만 캐며 탈출을 꿈꾸게 될 거야! 식사는 스스로! 낚시든 사냥이든 알아서 해결해야 돼! 아니 쟤 군대에 있을 때 부대가 진짜 빡셋거든요! 아 할 수 있다면 연애도 가능해! 걸리면 사양이지만! 이제 우리가 노아에 온 진짜 목적! 지금부터 힘을 합쳐! 소토를 물리칠 거야! 아니야! 얜 그냥 사막이야! 얘도 아니야! 얜 그냥 못생긴 애야! 잠깐! 위험해! 못생겼다고 한 이 녀석이 화가 났잖아! 조용히 해! 아이씨! 부정적인 정서는 소토 힘을 강하게 만드는 거 잊었어! 아 네가 제일 부정적이야! 딜이나 해! 응! 너보다 딜 높아! 자! 해치웠나? 얘들아 저기! 토끼가 도망가고 있어! 아 귀여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더 많은 숙들이 몰려오고 있어! 안되겠어! 일단은 저 기차를 사고 철수하자! 아직은 너무 조립이야! 다시 정비를 하고 오자! 하.. 광석이나 쾌전대가 나왔어! 뭐? 넌 쟤네 다 잡을 수 있다고? 그럼 지금 바로 사전예약해! 노아... 놀러올 거지?